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패밀 여러분 데일리커입니다 입고된 시스템은 제가 3,4일 정도 테스트 진행을 했고 문제가 있는 제품 교환을 받고 이제 마지막으로 장착을 해서 확인 절차 진행하려고 합니다 컴퓨터가 상당히 빅타워고 좀 화려해요 이 제품의 주 증상은 일단 사용하다가 블루스크린 그리고 재부팅 그리고 특정 응용 프로그램 설치 시 설치가 안 됨 뭐 이러한 증상으로 입고가 됐고요 고객분 윈도우 설치된 상태에서 제가 한 3일 정도를 테스트를 해봤습니다 우리 패밀리 분들은 아시겠지만 난수리 PC들은 저희 작업대에 한 번 올라오면 3,4일 동안 테스트하고 완료가 될 때까지 내려오지 않아요 하루에 10시간 정도 플레이를 하는데 증상이 잘 안 나오더라고요 어쩔 때는 두세 번 또 어쩔 때는 또 잘 되고 그래픽카드는 RTX 5090이고요 쿨링은 순행입니다 그래픽카드에 순행 쿨러 달려있다 그러면 상당히 고가의 제품들이기 때문에 파워 문제인가 싶었는데 파워는 아니었어요 CPU는 i9 14900K입니다 이정도면 이제 얘기가 나오죠 이제 아실 거라 생각이 들고 CPU가 결론은 불량이었습니다 자 한번 켜볼게요 지금 저희 테스트 CPU 14700K 장착을 해서 플레이를 했고요 증상을 잡을 수 있었던 건 윈도우 포맷 했을 때 증상이 나오더라고요 고객분이 설치하신 이 윈도우 환경에서는 원인 찾기 정말 어려웠어요 일반적인 CPU 불량처럼 시네벤치가 안 되거나 리얼벤치가 안 되거나 뭐 이런 게 아니고 다 잘 되더라고요 고객분이 윈도우 설치가 안 된다 하셨거든요 그래서 마지막 날은 제가 윈도우 설치 진행을 좀 했고요 윈도우를 설치하고 나서 엔비디아 그래픽카드 드라이버를 설치하는데 드라이버 설치가 안 되는 거예요 계속 설치할 수 없다고 뜨고 그리고 CRC 에러도 났습니다 설치하는 과정에서 각종 드라이버 세팅하는데 CRC 에러도 나더라고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저희 14700K CPU를 꽂아서 엔비디아 그래픽카드 드라이버를 설치했더니 설치가 짜잔 하고 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문제가 있는 게 맞구나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고객분이 직접 센터에 갔다 오겠다 해서 오늘 오전에 오셔가지고 불량 CPU 가지고 갔고 오후에 교환 받고 오셨습니다 제가 여쭤봤죠 센터에서 테스트할 때 불량 나오든가요 여쭤보니까 센터 기사가 장착을 하고 게임을 돌려받나 봐요 바로 그러더니 어 게임도 안 되네요 하면서 불량이 맞다고 조환을 해줬습니다 조환받은 14900K 다시 고객분 시스템에 장착을 해서 윈도우부터 다시 또 깔아봐야 돼요 윈도우 설치는 잘 되는지 엔비디아 그래픽카드 드라이버는 잘 깔리는지 다른 드라이버 세팅할 때 CRC 오르는 안 나는지 이런 것들을 보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시스템이 좀 화려합니다 케이스 같은 경우에 에이서스 하이페리온 맞아요 하이페리온 그 모델이고요 상당히 빅타워 케이스고 RGB 구성이 화려합니다 그리고 순행 같은 경우에도 에이서스 프로아트 모델이고 상단 보면 360이 아니고요 140mm 펜 3개 420 순행이고 그래픽카드 슈프림 RTX 5090 거기다가 순행 모델 고객분도 고생 많이 하신 것 같아요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CPU 장착을 해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윈도우 설치 잘 진행됐고 아모리 크레이트 설치도 잘 되고 지금은 에이서스 드라이버 허브로 메인보드 드라이버 설치 진행을 해보려고 합니다 요즘에는 설치 방법이 좀 바뀌었어요 에이서스 드라이버 허브로 메인보드에 관련된 각 드라이버들을 여기서 설치를 합니다 오디오 드라이버까지 자 이번에는 엔비디아 그래픽카드 설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얘가 설치 안 됐거든요 어 드라이버 설치 잘 진행됩니다 드라이버 설치 중이라고 뜨죠 기존에는 팅 하고 설치 안 됨 설치할 수 없음 이렇게 메시지가 떴는데 잘 진행되는 것 같습니다 당연히 뭐 CPU를 교체 했으니까 돼야겠죠 당연히 정상 작동 할 거다 라는 전제 하에 테스트를 해보고 있습니다 CPU를 바꿨는데 안 될 리가 없죠 오케이 잘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번 시스템은 인텔 i9 14900K CPU 교체로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각종 벤치 테스트 프로그램 다 돌려받고 정상적으로 작동 잘 하고 있습니다 파이어 스트라이크도 이상 없고 리얼벤치도 이상이 없고 시네벤치도 정상적으로 잘 작동했고 점수는 37,141점 사실 AS를 받는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니거든요 특히 이런 빅타워 시스템 실제 보면 엄청나게 크거든요 이런 제품들을 이동하면서 가지고 다니면서 AS를 받는다는 게 여간 쉬운 일은 아닙니다 사실 그리고 원인을 못 찾아서 여기저기 AS 다니고 점검하러 다니고 하다 보면 고생 아닌 고생을 하게 되죠 이런 시스템들 AS 할 때마다 14900K 시스템들 이번이 마지막 영상 이번이 마지막 영상 이러면서 테스트를 하는데 아직까지도 이렇게 고객분처럼 고통을 받고 고생하고 있는 분들이 계십니다 가져가셔서 별 문제 없이 잘 사용하시면 좋겠고요 순행도 420 순행이라 온도도 뭐 잘 잡을 것 같고 사실 CPU 쿨러가 안 좋으면 CPU 죽을 수 있는 확률이 더 높아요 보통 CPU AS 센터 입고를 하면 제일 먼저 물어보는 게 저희들한테 제일 먼저 물어보는 게 어떤 순행 쿨러를 쓰고 있느냐 뭐 이런 것들을 물어보거든요 온도를 못 잡다 보면 열화 증상도 발생돼서 CPU가 좀 고장날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지거든요 물론 주 원인은 뭐 당연히 인텔 CPU 설계에 문제가 있을 거다 뭐 이런 생각을 하지만 자 오늘은 인텔 14900K를 품은 고사양의 화려한 시스템 AS 영상을 보셨습니다 유튜브 댓글에서라도 만나게 되면 잘 사용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들었으면 좋겠네요 또 고장났다 뭐 이런 얘기 들으면 가슴 아플 것 같아요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안녕 안녕 아 다음 영상은 뱉 뱉 뱉 뱉 svl 뱉 plane 푸 일륬데 오 읽 엉 코믹 송 뱉 Yas Never